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오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싸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위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로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무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사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워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의 말로서 유언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들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삶을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유언적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태어나시부터 그리고 자라날 때까지 그 모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품과 기질과 추구하는 것과 또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놀라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이고 이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예언적인 눈을 부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사무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부모들도 아마 정말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라면 이런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미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새기고 혹은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경성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국 축복의 삶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결국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유언을 하고 저주의 유언을 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지금의 현재의 성품의 모습 그들의 그릇을 제외시키고 혹은 그들의 그릇에 대해서 그들의 각 사람의 성품됨 사람 됨을 전혀 무시한 채 유언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고려하여서 성포한 유언적 축복이요 제주라는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오늘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은 러우벤이고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러우벤 장자입니다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러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들이 장자가 내 침상에 올랐다 야곱은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로 남고 있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아들이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의 동기 그런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아마 평생 이런 삶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라서 마땅히 아버지의 그 기력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 권능도 있고 그들에게 위풍도 당당하고 장자로서의 모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물의 끄름 같다 이 말은 아주 그 속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탁월하지 못한다 탁월하지 못한다 이건 일종의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러베는 이런 저주의 요원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의 경우에는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저주를 받는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 분함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왜 이런 저주의 유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일종의 예언적 저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막내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의논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성을 무시한 채 그들의 분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은 세겜에서 겁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한마디 알지 않고 이런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 전체 큰 재앙이 임하예뻔 하였다 우리 가족이 멸족당할 분도 했다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아주 충격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아들을 제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이 사나움 분노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그래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싹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에서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개시를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손에는 십계명을 드는 두 돌판이 있었는데 분노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을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었더니만 내가 아니라 금송아이가 저들을 구원했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가 종살이를 하기에 오히려 원하는가 하고 분노했을 때 누가 이 백성들을 도륙하겠는가 죽여버리겠는가 내가 모세 한 명을 남겨놓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모세가 급하게 또는 레위 사람이 나가서 결국 자기 형제들을 도륙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혀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고대사에는 능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삭혀들어야만 우리 모든 민족이 살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칼로 도륙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레위지파는 비록 세겜사건을 인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군인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런 참 악한 일을 행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혀드리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열두 지파가 열두 지역을 나누어서 흩어져 살게 될 때 레위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이 축복입니까 거기 각 지파의 성업 가운데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돕는 영적 지도자의 직분에 가르치는 직분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질서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삶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영적 지도자가 당신을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의 경우를 봅시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10절에 대표적으로 규가 왕의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로가 오시기까지 신로라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탄생했지 않습니까 다윈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종으로 팔아먹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형제들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아들을 살 수 있는 길은 없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팔아먹었지만 아무튼 유다는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삶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세 사람 중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첫 며느리 다말이 이제 막내 아들을 아들이 커서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 장자를 잇기를 원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 친정집에 보내버리고 막내 아들을 보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유다와 함께 잠을 자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말하기를 내 며느리가 더 옳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장자의 이 시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 저 여자가 옳다 나보다 더 옳다 하면서 이 다말을 칭찬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음 중심 속에 바른 것을 바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관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는 결국 나중에 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볼모로 잡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마음이죠 회개가 열매로서 실제로서 삶에 나타난 예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해서 애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절망에 빠질까봐 내 아버지가 이 노년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마치 장자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하게 되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다는 자신의 몸을 볼모로 잡히고 내가 담보로 내 몸을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나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고 했을 때도 유다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슬피 울며 엄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담보로 잡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자신을 대속물로 동생 베냐민을 위한 대속물로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어 바친 유다의 모습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유다를 세우고 그 유다의 지파 속에서 유다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대속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담보로 맡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야곱은 보았고 입술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유다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유다지파에서 신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역사 그리고 왕권이 떠나지 않은 다윗의 왕권이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결국은 메시아 신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서 벗어난 일을 행할 수도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충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의의를 위해서 바른 것을 행하리라 하는 결단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파 열두 지파 이야기 그 위에 많은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런 여러 지파가 있지만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오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한없이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승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승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샘 곁에 심겨진 무승한 나무 열매를 맺고 항상 푸릇푸릇한 나무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야곱의 가정 전체 이 축복이 넘쳤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 계속해서 보면 25절 특별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복이 네 아버지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쏟아주올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시 말해서 무수한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문하시가 장자인데 아무튼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문의게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남유다는 다위 지파의 왕들이 계속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주력을 발휘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 너 자신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이런 복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다 알렐루야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잘 들으세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에게 자기의 축복의 불량이 있고 저주의 불량이 있고 축복도 많은 불량이 있고 적은 불량이 있고 축복의 방향도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다양한 축복이 있는데 각 사람의 불량대로 받았더라 그 사람의 그릇대로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성품의 그릇 내 능력의 그릇 내 영적인 그릇 내 육적인 그릇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어떤 성품의 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화목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그 그릇대로 그 놀라운 사역 속에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돼 주십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각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대로 그들의 그릇대로 불량대로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축복을 받아야죠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혹시 저주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한 혹은 저주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돌아갔더라 다시 말해서 그의 할 분량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가장 큰 중요한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를 명확히 아르케주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멘토링의 예언을 남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내 성품의 그릇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참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만한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십니다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주님 내가 저주를 받을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사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